우리 애가 생각하는 거로 반대로 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mlcd 영선 아래로 간다. 아무리 좋고 누가 텔레비전 더 십만 잔 자고 억만 잔 자고 죽었던 할배가 사러 와더. mlcd 영선 아래는 안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성촌놈 신청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이제 화사한 게 여름 되는 거 같아요. 여름 되는 거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머리 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하는 이발 수업이 있어요.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제가 열심히 갑니다. 염색도 5천원 머리 깎는데도 5천원 합이 만원이에요. 거기다 커피까지 무료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일하시는 게 엄청 보기 좋다. 근데 머리를 너무너무 잘 깎아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크거든요. 머리가 진짜 빅 사이즈라서 사이즈로 머리 깎는 값을 내면 내가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머리가 커요. 근데 오늘 이쁘게 잘 깎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비누 칠을 때 안 나올 때까지 4번 했습니다. 4번 깔끔하게 제가 해가지고 오늘 화나게 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스토케틱을 했습니다. 스토케틱을 했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때꺼. 스토케틱을 했어요. 오늘은 MACD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MACD는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이 MACD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MACD를 여러분하고는 깊이 있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토케틱을 강의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ACD를 이번주에 하고 다음주 앞으로 이달에 3번이 있거든요. MACD 2번이 끝내고 한 번은 OBV를 하겠습니다. OBV를 하고 6월달부터 일목균형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아예 저 얼굴 잠시 보고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이 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책 사지 마시고요. 안꾸도 백지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ACD는 보조지표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입니다. 보조지표의 최고봉이니까 여러분들 MACD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증권 책의 모든 책의 가장 나쁜 책도 정배열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정배열을 볼 수 있는 게 보조지표의 MACD다. 이렇게 봅니다. MACD는 첫 번째 정배열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정배열의 기본이 되고요. 두 번째 MACD가 영선을 통과시 이동평균은 정배열입니다. 세 번째 MACD와 시그널 사이의 매수 가격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12평과 같이 쓰이고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612평이 속임수 612평이 있는데 MACD를 쓰면 612평을 안 속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일목균형표 붉은 그룹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요. 다섯 개가 과거에 제가 처음 할 때 이걸 했는데 여러분도 이해를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MACD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데 MACD 수치는 각 증권사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MACD 수치를 알려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본 MACD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C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MACD 한번 볼게요. 우리가 쓰는 MACD는 회사마다 조금 틀린데 이게 원래 MACD 오실레이터인데 우리 키우는 건 MACD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고요. MACD는 MACD선이 이겁니다. MACD선이 이거고요. MACD선 보셨죠? MACD선이 보고 이제 MACD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선인데 MACD선하고 0선을 보면 이 0선이 뭡니까? 60일이 평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아시겠어요? MACD선이 0선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0선이 60일이 평이에요. MACD 0선이 60일이 평이에요. 아시겠죠? MACD 0선이 0선입니다. 0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0일이 평으로 올라갔느냐 안갔느냐 볼 필요 없습니다. MACD만 보면 됩니다. MACD만. 아시겠죠? MACD만 보면 되는데 MACD, 캔들이 60일이 평 위로 올라갔느냐 안갔느냐 이걸 MACD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 보면 지금 오늘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MACD가 아직까지 0선 아래로 가지 않았다. 이건 61일이 평 하방이 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MACD 하방이 탈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나오죠? 여기는 내려갔는데 여기는 올라갔다. 이런 거. 결론은 뭐냐면 MACD하고 캔들차도와 61일이 평이 틀리잖아요. MACD 우선입니다. MACD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MACD가 밑에 가 있는데 캔들차도가 위에 있다. 주식을 매도를 쳐야 됩니다. MACD가 단점은 있습니다. 후행성 지표라는 게 있는데 신뢰도는 제가 보조지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역배열이다. 역배열이라는 말은 뭐죠? 절대 코스닥 주식 대형주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ACD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MACD 아래에 있는 주식을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MACD를 절대적으로 안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은 MACD를 안 쓴다.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선물, 파생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이 MACD를 안 한다. 절대 안 됩니다. MACD를 안 하면 절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선물, 미국의 선물 책들 보면 첫 장에 전부 MACD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노면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 지나고 나면 저점입니다. 그렇지만 선물하시는 분들,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됩니다. 콜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못 먹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 푸스는 여기가 고점이지만 여기서 푸스, 이걸 먹어야 됩니다. 푸스는. 콜은 이걸 먹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MACD를 갖고 선물하시는 분들, 주식을 하는 분들이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MACD가 신뢰도가 추세 지표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MACD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이 지표는 최고고 모든 5대 지표 중에 5대 지표가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빠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MACD는 모든 학자, 컴퓨터, 이런 사람들, 모든 데이터를 한 사람들이 MACD는 첫 번째로 보조 지표로 꼽습니다. 그래서 MACD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한다.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MACD가 오늘은 MACD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보통 MACD 시그널입니다. MACD 시그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ACD 골든크로스가 양전환되었다 이 뜻이지 매수 타임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MACD 골든크로스에 다른 거 해가지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ACD를 꼭 특히 이제 MACD 아래쪽에서 주식을 쳐다본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한 번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바구를 좀 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삼성물산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뭡니까? 영선 아래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켰습니다. 삼성전자 이때부터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61평 아래 역배율에서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10만 전자라고 떠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심지어 모든 증권사의 데이터가 삼성전자 14, 5만 원 간다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이때는 내가 하지만 아니다. 여기서 물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뭡니까? 소위 말해서 역배율이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 개인들 오늘 삼성전자가 정확히 22% 빠져가지고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담보 부족 날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담보 부족 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마칠 시간에 또 비트코인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역별 내가 먹겠죠? 여러분, MACD가 내 욕을 엄청 하는 모양이에요. 귀가 막 건지러운데 MACD가 영선 아래에서는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이렇게 했죠. 하이닉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서서히 이제 담보 부족이 하이닉스가 15만 원 꼭지였죠. 그러면 이제 22% 빠지면 3만 3천 원 빠지면 담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3만 3천 원 빠지면 담보 부족 가격이에요. 하이닉스도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담보 부족 난다. 우리 개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가격대다. 제가 캣죠. 주가가 꼭지에서 22%는 기본적으로 빠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 자체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여러분 보다시피 105만 원이었는데 22% 빠지면 23만 원입니다. 23만 원 여기 딱 담보 부족 가격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을 어디 사야 됩니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서 MACD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겠습니다. 늦어도 매도는 어디요? 늦어도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61일 평 위로 올라가더라도 MACD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61 자리에서 뭡니까? 주식을 매도를 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다 크고 좋다고. 어둠은 보입니다. 어둠은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보죠. 어둠은 보입니다. 그래서 MACD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목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등을 쳤는지를 여러분 역배열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배열에서 주식을 추천했는데 물먹었다. 추천하신 분이 확실한 증명서류가 없으면 질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이 중요하다. 헬스케어보기입니다. 헬스케어는 여러분 이때부터 계속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계속 주식이 매도자리였습니다. 역배열잖죠. 역배열잖습니다. 역배열잖이. 역배열잖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그만큼 역배열잖이었어요. 역배열잖은 절대 안된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여러분 몇 번 담보부족 냈는 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담보부족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셀트리온 제약도 워낙 담보부족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반동아리 났어요. 셀트리온 제약 반동아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눈에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61일 MACD 영선 아래 있는 종목 MACD 그러니까 MACD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MACD를 많이 보죠. 이런 MACD를 많이 보는데 여기 중요한 여기 앞에서 빨리 움직이는 선이 MACD 입니다. MACD 선을 먼저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MACD는 MACD 시그널 과 MACD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MACD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스테건 드래곤 이죠. MACD는 원래 MACD 이 선을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하기 잘 못해가지고 MACD를 시그널 원래 MACD 시그널 입니다. 원래 MACD는 이 한 선만 이용하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코프로 BM 이것도 역배율 이죠. 지금 역배율 여기는 MACD는 역배율 인데 이게 위쪽에 와있다. 내가 뭐랬겠죠? 매도를 채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이건 말할 거 없죠. 이거는 오래전에 역배율 입니다. 오래전에 역배율 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CJSM CJSM은 정배율 났습니다. 이거 보시면 CJSM은 정배율 났어요. 정배율 났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매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MACD에 절대 도전하면 됩니다. MACD에 도전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라고 원래 이 정권에는 절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MACD는 절대를 씁니다. MACD 그 책에도 절대라는 말이 나와요. 절대를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역배율 에 도전하지 마고 MACD 아래 있는 종목을 물론 MACD 아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의 주식의 대박은 MACD 위에서 만 나옵니다. 아래 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원의 가입 에서 역별 입니다. MACD 아래 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MACD 아래 는 절대 쳐다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피 지금 MACD 아래 가 있죠?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가 곧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대형주 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MACD 위쪽에서 주가가 MACD 상승할 때는 대형주 하락할 때는 뭡니까? 개별주 이 말이죠. 개별주 MACD 아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모르고 이야기한다. 절대 안 돼요. 자 한번 우리 남자님 있으니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요? 한국전력 쫙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남자님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61 2평 상승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승 하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다. MACD 0선에서 매수 매수는 추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전이 지금 정배열로 왔는 자리 맞습니다. 이제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갖고 스토게틱으로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스토게틱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빈뜸함 순간의 매수 포인트 가 잡는 낫겠죠. MACD는 출석 법무입니다. 그 MACD 여러분 그 사이 MACD 아 골든 크로스 나니까 사야 된다. MACD 대드크로스 팔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MACD 배합 은 어때요. 그러면 MACD 골든 크로스 대드 크로스 는 뭐냐. 파생 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시그널 과. 내가 MACD를 샀을 때 매수 늦어도 여기서는 매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뭡니까. 내가 늦어도 여기서 여기서 뭡니까. 풋을 매수해가 넣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MACD 골든 크로스와 대드 크로스가 고점에서 대드 크로스 저점에서 매수자리가 골든 크로스가 매수자리가 아니고 정리예요. 정리. 정리. 그러니까 늦어도 저 시간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MACD 오늘 MACD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레까지 하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MACD 꼭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종목 살 때 MACD 아래에 있는 종목 MACD 선이 두 개입니다. 가벼운 게 MACD예요. MACD 위에 있는 선 그게 MACD입니다. 선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MACD고 하나는 오실레이터입니다. 아시겠죠. MACD 선이 영선 아래 영선이 뭐랬겠죠. 60일이 표 이렇게 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절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러분 돈 버는 거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방송 유용하다. 1번 한번 쳐주세요. 이 방송 유용하다. 1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MACD 목요일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MACD 목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 또 같이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살로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